이제 모내기 다 끝나고 형님하고 또 지금 이제 트랙터 태축하는 겁니다 이제 이건 가을에나 써먹기 위해서 지금 형님 저기서 흙투성이 되가지고 세척하고 있어요 한 3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무판, 무판 세척하고 있고요 저는 한 500개를 닦아야 되는데 이 개울에서 개울물로 해가지고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판 세척합니다 아 이거 힘들어요 이것도 허리가 아프냐고 이제서 한 200개 닦았으니 300개가 남았죠 그 다음에 저 이향기 모내기 하는거 저것도 또 세척해야 되는데 이것도 작아 보이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네요 저는 세참이 쌀국수입니다 대충 그냥 끓여 먹어야지 뭐 냄비도 안가졌네 해서 저 돌에다가 끓여가지고 뭐 여기다 뜨거운 물 붓고 기다렸다 먹으면 되니까 또 형님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 뭐라고 하죠 뭐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참 한 500 한 500개는 안 돼가지고 한 300개 정도 남았네 300개 300개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형님이 진짜 오초롱산은 잘 져요 벌써 주렁주렁 열렸는데 이 한 포기에서 한 근 반을 딴다니 참 삼천폭이 금년에 삼천폭이 심었답니다 고추가 벌써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어요 야 옷이 엄청 열었니 형님이 다른거 잡아라니까 다른거 잡아라니 이게 몸에 좋디야 약이랴 약 어우 거긴 더 겁나네 겁나 따서 줘? 아유 형님 드셔 이야 오늘 뜬 모아라가 형님 어디 만나시오 이야 이거 어우 시꺼만해 아주 이야 형님 100살까지 살겄네 아까 비와도 다 떴니까 이거 아니요 그래도 달짝지근하구만 농사 다 찍고 이제 우리 건강 챙기느라고 그동안에 그 위에 왔네 형님 거기 그 위에 손 위에 뭐 먹어? 응 뭐 먹어? 입봐요 입이 시큼이야 입 보여줘 봐 아 맛있다 맛있죠? 여기 계실 줄 알았어 아니 전화를 안 봐도 아니 땀네 여기 사자 났길래 어 그래 집에서 누워있나 하고 집에 가보려고 아파서 몸살 났어 어이 이거 막걸리 안 드셔? 막걸리 먹고? 네 밥막걸리 형님 빨리 와봐 이야 밤꿀 네 밤꿀이 이 냄새가 나 꿀이 천하 저기 누가 천하니 누가 천하니 요기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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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우리 형님 밤이 꼭 벌레같으네 꽃이 뜨거 무담나무가 치고 잘 땡기 때문에 요기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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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르지 형님 요기서야 이거뭐 어디 갔구나 이거 먹고 어따 먹고 싶었지 형님 이거 먹어봤네 일 못한다나 저 밑에 잘 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밥막걸리가 맛있어 이게 한 500원 더 비싸야 돼, 가림먹걸리 이게 밥 먹걸리? 그 아니라 엉덩이 따끔따끔해 죽겄네 이거 꼭 목이 물린 것 같은데 굴러올렁 아우 내가 거울을 쳐 붙어봤는데 그래, 밤나무 산에는 뱀이 없다잖아 뱀이? 어떻게 누구로 다녀, 싸고서 아, 믿지 있어 없어, 이런데 있거지 응? 밤까시 있는 데는 없어 제비도 여기 밤까시 있고 옆에다 잔뜩 줘놨어 아우 아니, 그냥 더 이렇게 줘놨어갖고 되게 싫어 죽거든 왜 그걸 밥까시로 오지? 훈련을 하려고 거기도 하나 뚫고 얼른 뚫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새로 부시고 새로 다시 지나가야겠어 거기 새끼 많았는데 뭐 아니, 다 천하가 쓰여진거지 아가씨요? 해보 니시만 되면 막 정신없이 다 깨우느라고 대비가? 네 니시만 되면 정답 좀 부러워 야, 두말이, 두말이 나도 새비 키우야겠네 어휴 어휴 거기에 뭘 붙여갖고 그랬고 누가 뭐 바나나 먹는냐 메롱인지 엄청 선이야 한번 해봐 그려? 응 엄청 선하네 진짜 선하네 선하지? 엄청 선이야 아휴 선하네 더울 때는 응 어느 부지하게 뜨거운데 선하네 선하네 신기하네 응 아휴 내가 왜 그래갖어 이걸 시원하니까 그치 왜그러시나 했네 엄청 진연하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때가 잘 좋잖아 형님 뭘 식국, 식국이 밤에 밤 밤 형님이 농가진 밤 밤으로만 밤으로만 알밤 왕밤주네 어휴 저기도 나오는거지 건배 건배 아휴 엄청 뜨겁네요 저놈새끼들이 그냥 비를 다 버려놔갖고 물을 잘 먹어야지 금방 안오네 오늘 형님하고 또 감자가 지금 여물어가지고 감자 여물었다고 하는거지 아휴 아휴 어떤정도 감자 지금 물 대고 있대 왜 염마 물 대면 썩어 지금 물 대면 그치 아 칼대든데 물을 대고 있어 물을 막 코스로 형님이 농부박사여 그러면 아니 지금 물 대는 사람 어딨어래 그쵸 내가 내가 초보는 사이에서 물 안 대건 배추도 고갱이 참 물 대면 썩어요 그쵸 물 많으면 아니 물 많은게 아니라 배추는 어렸을 때 되면 상관없는디 고갱이 찬거 물을 대면 썩어 쪄끔만 대도 고갱이 찰 때는 아휴 물을 안주면 그냥 가물게 기회하네 냅둬야지 그럼 감자를 어제 물 주고 있더라고 알려주지 형님 고랑이다 응? 대지마라 다 썩는다니까 대해요 대해요 이 지랄 장사님 그럼 냅둬요 장사님 이천평 심어갖고 감자 열 박수나 캣나 다 썩어갖고 다 썩어갖고 아휴 아휴 그래갖고 감자를 이제 2줄 빨리 심으면 2줄 빨리 심으면 어때 냅둬요 2줄 빨리 심어갖고 딱 그냥 왠앉앉디 또 뭐라 형님 까지 안 들려? 다 치워 치고 앉았지 뭐 깔고 앉는거 같네 아니요 방까지 이런거 치웠던 내가 치워 근데 밤나무 꽃향기가 나 이렇게 좋은건 여부와서 수많었네 야 밤나무 꽃향기가 진짜 좋네 이거 꽃 냄새 많이 벌려 그 꽃줄기잖아 봐 꽃 여기 벌써 밤 열렸네 이게 밤이구만 나 신기하네 이거 충분해고 이야 여기도 열고 그러니까 한적에서 하나씩 여는구나 아 아 아 으음 자 형님 꽃 꽃 꽃에 열었네 네 열었네 꽃에 열지려고 못 열어봐 이거 이거 밤 풍년이지 그러면 꽃 보면 알잖아 몰라 밤나무 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풍년이네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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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작이잖아 이제 공주 형님 내가 제 놀이터인지 좀 있다가 또 밤 드셔야 일 Creek 여럿 여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